안녕하세요. 카베이 장비영입니다. 벌써 2021년에 반이나 왔습니다. 2020년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여름이 왔는데요. 차박이나 캠핑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6월에는 정말 자동차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세요.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슈,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내, 해외 모두 공장이 중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차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6월 프로모션 인기 많은 차종들 중에서 즉시 출고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총 5개 차량을 엄선해서 견적을 준비해 봤고요. 조건은 만 26세 이상 초기 비용이 전혀 없는 무보증이고 연간 2만 킬로의 계약 기간은 48개월로 모두 공통 적용된다는 점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은 정말 요즘 핫한 차량이죠. 바로 기아의 K8인데요. 사전 계약 시작 5분 만에 6,000대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으로 저희 카베이에도 문의의 한 10분의 1은 이 K8이에요. K8 2.5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 기준으로 초기 비용 없이 각종 세금, 보험료 모두 포함되어 있는 K8 장기랜드 렌탈료는 월 548,46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역대급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은 차량인데요. 바로 투싼입니다. 현대 자동차 SUV 중에서 사전 계약 1만 대를 넘긴 첫 번째 차량으로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투싼 1.6 가솔린 터보 모던 등급 기준으로 역시 세금, 보험료 모두 포함되어 있는 투싼 장기랜드 월 렌탈료는 46만 4,420원으로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명실상부 세단 차량 최강자인 그 차, 바로 그랜저입니다. 출시 이후 압도적인 판매율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으로 내년에 풀체인지 된다고 하지만 정말 지금도 꾸준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 등급 기준으로 카베이 6월 프로모션 적용된 금액 월 54만 1,200원입니다. 다음 차량은 사회 초년생분들부터 운전이 아직 어려운 분들이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 바로 K3입니다. K3 1.6 가솔린 트렌디 등급 기준 초기 비용이 없는 무보증 조건으로요. 월 렌탈료 33만 4,400원으로 하루에 만 원대로 K3 신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베이 6월 프로모션 마지막 차량은 바로 국민자동차인 소나타입니다. K5에 조금 밀렸다고는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국민자동차 소나타를 지금 장기렌트로 계약하실 경우 소나타 2.0 센슈어스 모던 등급 기준으로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사고 걱정 없이 각종 세금 보험료 모두 포함된 금액 월 46만 2천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수급 이슈로 인해 자동차 출고 기간이 지금 길어지는 만큼 빠르게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카베이 즉시 출고 6월 프로모션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린 신차 장기렌트카 상품 외에도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보증금만 납부하시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저신용 중고 장기렌트 등등 정말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메이저랜살사부터 신생업체까지 비교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합리적인 조건으로 저렴하게 또 빠르게 신차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16615519 카베이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카베이 카톡 풀친 링크를 통해서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또 정확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앞으로 맞이할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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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